양경아 할 수 있어! 고 tutto!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! 네, 여기는 건대 자랑스러운 나의 졸업 학교 그런데 길 가다가 뭔가 아는 사람 만나지 않을까? ... 막 군대 후임이나 이런 애들 만나면 신기할 것 같은데 어, 형?! 어? 뭐야! 내 군대 후임이었던 저 원우 아니니? 야 이러다가 군대 동기까지 만나겠어? 아 이놈아! 어 뭐야! 아니 어쩌다가 노은산에 있는 관영대학교까지 왔어 야 나 핫한 데가 오는 줄 알고 뭐야? 아니 쟤는 뭐야?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 일하고 합류할 거니? 응 아니 이번 축제 수질 망했네 한 명이 망친 거예요? 야 야 야 은별이가 자기 오늘 너무 꾸민 거 놀리지 말래 아 잠깐만 대학 축제 뭐 클럽 왔냐? 나는 대학 축제 이러고 오는 거야 진짜 바이오가 야 야 야 너 목적이 뭐야? 너 여기 발명이 때문에 남자친구 가려고 그러지? 저 하나 차단해서 부자 나머지? 도와줘 아잉 과가 적인 거 같은데? 어휴 어휴 안녕하세요 시그재생과 2학분입니다 아니 후배니? 야 후배를 만났어요 진짜 우연히 부스 어딨어 우리? 저희 거 부스 안 하는데 아 우리 안 하니? 저희 시그재생 거 부스 안 해요 우리는 뭐해 그러면? 체육대회 나갔니? 저희 체육대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 그럼 우린 뭐 하니? 축제를 뭘 즐기러 왔니? 즐길 게 없어요 어 그래? 랭니랭 랭창 굉장히 웃긴 일이 벌어졌네 아 심지어 우리는 부스를 안 한 대야 랭니랭 저기 줄게 아니 저요 아니 아 여기 또 트위치 스트리머 미다니님이라고 아 우리 학교 후배요 학과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관양대학교 글로벌 의료뷰티학교 3학년 이야기 다니고 있는데 아 아 아 뭐 그런 거 시켜 그게 아니고 의료뷰티학과가 제일 이뻐 맛있죠? 꽉이 잘 돼 저희 혹시 친구들 중에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저 친구 오늘 한 대 가자 에잉 뭐 부스도 없어 주점도 안 열어 뭐 어디? 초대가수 초대가수 아 뭐야? 의상 봐 야 오늘 왜 초대가수 해? 아니 근데 오늘 오늘 축제 안 했구나 나 머리떡 부었어 나 머리떡 부었어 랭니랭 그러네 여기에 다 있네 와 여기 이쁘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와플 입고 내 직업이거든요 민수야 아 진짜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편의점에 두고 왔나? 민수야 아 진짜로 아 형 진짜 저 처음으로 형 무슨게 뭐예요? 하하하하 여보세요 민수가 사줄거예요 아 진짜요? 잘 먹겠습니다 응 민수야 이거 할부 되나? 하하하하 와우 왜 리몬만을 시켜? 너는 애가 양심이 나 돈이 없어 하하하하 오 잘라더나 잘라더 리바운드하니? 아 이 정도라고 진짜 이 정도라고 내꺼야 나 한입만 줘 한입만 줘 한입만 줘 하하하하 아 뭐하래도 없어 씨 아 멀리 좀 못하고 아잉 아잉 저 대학생 나이 너 몇살이지? 24 너 몇 학번이지? 18 와 28? 8 너 여기서 제일 늦은 너 땅이야 여기 19가 4학년이야 너 늙은이야 인마 서른 고단 나 여기 내 몸 여기 묻혀볼래? 그래 아잉 아 자 뭐 먹읍시다 음식 닮은 꼴 찾기 노돌리 어 두드림 하하하하 화과자 뭐라고? 화과자 어 방금 너 얼굴 겨자됐어 화과자 아 연화난 꼬셔봐 꼬실 수 있어? 아 학식 10번 더 사주죠 여기 학식 맛없어요 아 그래요? 여기 연화남들 꼬실거면은 오늘 잘 꾸몄으니까 아예 하다까지 해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? 다 괜찮은데 고백 멘트 아무거나 해봐 다 괜찮은데 혼자 왔어? 기숙사 사하라? 마담 아니야 제사가? 대학생은 뭐로 꼬셔야 돼요? 대학생은 뭘로 꼬셔요? 대학생이요? 꼬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 대학생인데 그게 최고였어요 선배 과제 좀 해드릴까요? 그거는 개호구 병신새끼잖아 행님은 남자 꼬시는거 가릴때 죽어있게 미친 녀석 남자 꼬시는거 가릴때 죽어있게 미친 녀석 아니 아니지 말고 왜 그래? 여자애들이 이렇게 꼬셔야 돼 꼬시는게 아니야 민수야 저 새끼 하는거 봐봐 당신은 뭐 하는 거야? 오늘 오늘 번호 따는거 해보고 싶어 아 축제 너무 재밌다 저기요 남의친구 있어 혹시? 저도 없거든요 자기가 이거 누구야? 죄송합니다 그 자기가 이거 누구야? 아 진짜 한 명이라도 시도해보면 안돼? 번호 따보라고요? 앞에 프로로그만 쓸게 그분은 문제에요 설렐텐데 따 놓고 연락을 하나? 근데 죄송한데 저 무조건 따요 따면은 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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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혹시 저 사람? 네 저 대학생 갔어 오케이 해볼게요 서비야 오빠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존나 못생겼어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다시 해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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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직 턱인가? 방직 턱인가? 아 왜? 얘또야 얘또야 가방 가리로 치는데 돼? 가방 가리로 치는데 돼?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고 목소리 좀 더 크게 자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땡땡아 화이팅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화이팅 여기도 갑니다 준비 Delmi 시작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임이에요 혹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는 회생 두 명 있어요 이 친구들은 순패와 상관없이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에이 갖고 cosmetic 왜 못 맞irsin 아이고 나는 뽑아야하네 나는 나를 둘 셋 아 너다 간다 간다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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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규가 할 수 있어 regg17 주인공 양성... 게누할파 도혜신입니다. 어? 제가. 저기가 도혜신.. 너 진짜.. Frei도 다녀온다. 보리지올게. 모기 학교 학생. 여기 맞아.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? 아뇨주신에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버투부를 하고 있는 곽량경이라고 하는 거예요. 미쳤어. 병원 애기 미친잖아. 노래 준비. 라이브로. 하나 둘 셋 넷 어르시구나 아gh 오!!! 호호 아 요즘 하늘 좀 달라 도룡비눡 자 그리고 드셨어요 만약에 소금 커피야 참았어 5만원 드립니다 야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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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세요 드셨어요 지금부터 어? 나는 정확하게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뒤에 가서 서주시면 됩니다. 튼튼해 괜찮아. 올라가서 서주세요. 3 2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결과를 봤지만 이 앞에 서 계신 분들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 커피의 주인공은 바로 네 번째 단점을 이었습니다. 아니 저기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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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. 야 니들 싹 다 꺼져. 자 자 번째 C 무대 여러분들은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.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